날씨가 너무 좋냐? 방안이 안 돼 있으면 돼 너무 맛있어 멍청하시고! 사과culane 치즈 toute 편의점 빨리 더 올라와 아 미쳐! 매달려! 그렇지? 좋았어! 매달려! 하나, 둘, 셋! 버텨! 은박지의 놀라운 특징을 하나 소개시켜야겠습니다. 은박지는 햇볕을 차달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런 그늘막 효과를 만들어놨는지 바로 은박지입니다. 은박지는 위대합니다. 마스크는 안 하시나요? 마스크도 하나 하셔야죠. 손이 여기 좀 마스크 버르죠. 반 seconds 안 하시는 분은 간편함이 너무 감사해요.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이 이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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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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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